피맛네 헤드샷! 어! 11킬! 어렵게 11킬! 맨날 9킬에서 못 먹잖아! 오늘은 11킬으로 하자! 11킬! 요즘 핵 진짜 많아! 빠른 참가 돌리니깐 파란모가 바로 잡혔어! 파란모 여러분 어때? 보는 것도 좀 어색해서 좀 재미없지 않아? 나같은 경우 너무 시시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약간 반반이다! 그러네! 11킬이 빡세다! 엄청 싸우러 가야겠네! 바로 끝에서부터 내리는 애들 착착착착착 쓰러 가보도록 할게요! 3명 오네! 얘 3명 잡으면 가능한.. 으아아악! 왜 전기줄에 걸려! 더 빨리! 음! 내가 먼저 먹었어! 일단 빠르게 1킬 하고 옆집에 내린 애들도 옆집에 2명 더 내렸던 것 같은데?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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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못 들었니? 벌써 2킬이야! 근데 내 기어폰 3명에 따라 졌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배그에 이렇게 사운드 안 듣고 막 하는 애들이 많아 헉! 밑에 집을 가봤네! 창문에서 하고 하나도 안나? 돌린다! 돌리겠어! 피 1! 깜짝이야! 던질게 없는데 저 붓이 개피니까 피 1! 깜짝이야! 던질게 없는데 저 붓이 개피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난로 먹으려고 한건 아닌데 애들이 좀 못하네요 지금 날랑한 정도가 아닌데 애들이 바본데? 여러분 배그 처음에 씹는데 파란모 나오면 되겠다 파란모 애들이 개못한다 근데 쟤는 옷이 조금 고수 같긴하다 더 붙어서 잡자 튄다 이럴때는 연막으로 중간다리 하나 넣고 펌프 가지고 해결하자 잠깐만 펌프에 아 이거 내가 볼때는 백터 버려야될거 같아 내가 백터 반동을 못잡는다 얘가 쏠려고 보고있던거 있었거든 아 우와 얘가 고개를 꺾어서 맞아줬어 아하하하하 놓친건데 얘가 방금 봤어? 고개를 꺾어가지고 머리를 갖다 대줬던데? 미션 거신분들께는 사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창가를 돌렸으니까 잡혔을 뿐이고 내가 잘하는거지 애들이 못하는게 아니라 이때로면 첫판에 성공한거 같은데 앞의 새끄 헤드샷 와 헤드샷 저 complaint 남은킬 5킬 17명 중에 5킬 아직 킬만하다 아직 이제 부터 핵이 좀 있을꺼라 조심해요 와 갑자기 여기서 깎고 갈 것 같아 저기까지라 먹자 애쌀 쏘다네 어디갔지 서로 들었다 퓨우 던질거 많아? 더 배를 쓸까? 열한명중에 찾기 할만한데?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 클렌즈 잠그자 저기있다 좀 거리가 있네 튄는다 숨지 말고 내껀데 아 내껀데 조진데? 시어보다 맞췄어 튄다 존대 뛰어 사오 키트나이스 죽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별로다 오우 오우 잠깐만요 와 진짜 잘 쏜다 와 잘 쏜다 너무 무서워 혹시 구상 좀 남나요? 진짜 자네? 어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 나한테 죽어 왜 웃음 5명중 3킬 딱 1명만 너 мень 필요 1명만 써 치킨ts 먹을수 치킨 먹으려네 아 뭔가 치킨벌 materials 불길한 nee... 얘들아 싸우지 말봐 imes 다신睡 puls 어? 저 꼭대기 보인다 다시 내가 먹었다 익히면 더 안된다 3명 중에 익힐.. 어렵지 않아? 어? 머리야? 아니네 아닌가? 머리도.. 일도 정말 안 든든한걸 모어빈! 모어빈! 두명의 총알라! 피하는 검을 벗은수! 미쳤다 무비! 연막 하나 깔아야돼 아 손에 땀난다 써클 미친거 아냐? 진짜 써클 안돼! 아 나한테 보였는데 쟤 둘 다 내가 잡아야돼 우와! 없앨있어 간다 친구야 넌 나한테 죽어주면 안되겠니? 집어잡하겠다 아 근데 아! 이번에 말씀을 깨웠던 것 같아 아 이거랑 싸워주네 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이거 뭐야?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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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여요? 엎드려 뗄 에 한 대 맞췄다 야 피감아 피감아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ought energía 발 저도 인인가? 인 아닌거 같은데 그치 어 이건 좀 샷건은 변수인데 여러분 입금하시면 되겠네요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아 황평이 남아있네 얘는 살짝 인이였네 여러분 내가 인이 아니었네 여기서 근데 내가 여기서 좋아하고 있던 거네 아 진짜 멍청한게 죽었어